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브람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39살 폴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지나간 어린 시절의 자식의 모습이었다. 음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던 지나간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39살의 폴은 그것을 한참이나 소중하게 바라봤다.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한참이나 소중하게 바라본 이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벤치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다시 떠났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지난 1959년 발표된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만약 계절마다 어울리는 소설이 있다면 저는 지금처럼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이 소설이 떠오르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11월달의 파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계절의 가을과 함께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더니 평소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인생의 가을에 관한 소설인데요. 그런데 언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것은 이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발표될 당시 작가 프랑스와즈 4강의 나이가 불과 24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이 천재 작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프랑스와즈 4강은 1935년에 태어나서 지난 2004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먼저 제가 4강에 관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필명인 즉 4강이라는 이름을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4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장하는 4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작가 4강이 필명으로까지 삼았냐는 거죠. 그런데 난처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4강 대공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인물이 지닌 중요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4강 대공부인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4강 대공부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공인 마르셜과는 시대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주인공 마르셜의 성장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4강 대공부인은 이미 사교계를 은퇴한 지 오래된 인물이라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한두 번 정도 이름만 등장할 뿐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추측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4강 대공부인이라는 사람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드 4강이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알랭드보통 시간에 드보통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0대 초반에 읽은 것에 대해서 제가 온갖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프랑스와드 4강은 그 책을 10대에 이미 읽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프루스트를 읽다가 문득 4강 대공부인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고 그런데 이 4강 대공부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발견하기 힘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필명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 한 가지를 더하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르쉐를 전담하는 한여가 있는데 그 한여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와드라는 것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재미있다고 느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여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필명을 한여의 이름과 또 그 책에 등장하는 가장 지체 높은 귀족 부인의 이름을 합치기로 결심한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율리시스 방에 계신 분들은 스티븐 네덜러스라는 이름이 성 스테파노스와 그리스 신화의 다이달러스가 합쳐진 이름이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랑스와드 사강 역시 가장 낮은 계급인 프랑스와드라는 한여와 가장 지체 높은 귀 부인인 사강대공부인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프랑스와드 사강이라는 자신의 필명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이 1화에서 프랑스와드 사강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마도 그녀의 모든 작품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정도는 눈치채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강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와드 사강이 아침부터 독한 담배를 피우고 제규어나 페라리, 에스턴 마틴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했다가 또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참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강이 한 말입니다. 물론 사강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작가 도스티에프스키가 그 안에 위대한 작가와 구제불능의 도박 중독자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도스티에프스키라는 한 인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면 프랑스와드 사강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작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미화시키려고만 하지도 말고 또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평가절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대한 작가도 작가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모순되고 부조리한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그 작가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작가 프랑스와드 사강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이 책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두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존재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프랑스 파리이고 주인공은 올해 39살인 폴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내장식가로 일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5년째 사귀고 있는 40대의 사업가인 로제라는 이름의 애인이 있었는데요. 둘의 관계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이 꽤나 감성적이라서 쉬운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프루스트처럼 정말 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특히 폴과 로제와의 관계 그리고 폴의 생각 그리고 로제의 생각이 또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거나 하지는 않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이성관계까지도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로제는 마음껏 바람을 피우고 폴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제는 소위 말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동시에 중년이라는 시기에 접어든 두 사람의 삶에 대한 각자 다른 태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로제의 경우는 자신이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느낄수록 그것을 부정하고 더 어린애처럼 젊은이처럼 살려고 애쓰는데 반해서 반대로 폴은 점점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는 시간이 많아지는 로제에 대해 불만과 일종의 반항심마저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건 멋을 내고 파티에 가고 춤을 추고 하는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책 한 권 읽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인 거죠. 그렇게 11월이 되었고 로제가 새로 만난 어린 매춘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이 폴도 우연히 25살의 젊은 변호사인 심홍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홍은 폴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열광적인 사랑에 빠져버린 건데요. 부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폴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홍이 중요한 고객의 아들이라서 함부로 대하기도 뭐했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신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린 남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폴은 39이고 심홍은 25입니다. 하지만 심홍은 젊은 나이답게 폴에 대해서 직진을 계속하고요. 이에 대해서 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 위대한 개치비에서 기차에서 데이지의 남편인 톰 뷰캐넌이 머틀이라는 유부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머틀이 뷰캐넌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안 될 게 뭐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안 될 게 뭐람. 계속 혼자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폴도 또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어차피 로제는 어린 여자한테 빠져서 폴의 집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게다가 심홍은 키도 크고 날씬한데다가 얼굴도 지나치게 잘생겼고 심지어 자신에게 푹 빠져 있는데 안 될 게 뭐람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마침 저 유명한 심홍의 초대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 써있는 문장은 이런 거였죠. 오늘 6시에 플레이얼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하는 편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로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브람스냐. 그리고 제목에 있는 말 줄임표 3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후에 폴의 심경은 어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은 다 모두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람스의 의미인데요. 작품 해설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이 브람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정중하게 물어본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작곡가 브람스처럼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자신과의 만남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목에 있는 말 줄임표 3개는 젊은이답게 과감하게 달려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애처럼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시몽의 마음이 잘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점 3개를 절대 빼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작곡가 브람스와 그의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 부인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브람스는 20살에 슈만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클라라 부인과 브람스도 폴과 시몽처럼 14살 차이가 났다는 거죠. 클라라 부인이 브람스보다 14살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브람스가 포함되었다는 것과 두 사람이 14살 차이였다는 것을 보면 사강이 이 얘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어쩌면 하나의 암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나이에 14살 연상인 클라라 부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브람스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브람스가 클라라 부인하고 결혼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4강의 소설에서 폴과 시몽은 결국 이별을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몽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생략된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서 얘기해 봤습니다. 브람스도 클라라 부인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고 시몽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텐데 시몽의 초대를 받고 난 후 폴이 느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브람스라는 단어는 폴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마들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마들렌은 40대인 마르쉐를 10대 초반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 브람스도 30대 후반인 폴을 20대 초반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람스라는 단어를 보고 폴이 되돌아가서 만났던 자신의 모습은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던 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떻게 부자 남편과 결혼해서 그 남편의 인형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독립해서 자신의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야 했는지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노력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현재의 권태가 되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브람스라는 한 단어에서 폴은 음악을 좋아했던 한 소녀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간 거죠. 결국 이 소설에 담긴 모든 메시지는 브람스라는 한 단어에 축약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브람스라는 단어는 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시몽과의 사랑이 시작된 거죠. 아마도 폴의 마음을 로제처럼 저물어가는 젊음을 되찾겠다는 의지였다기보다는 시몽의 편지에 적힌 브람스라는 한마디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녀의 단조로운 생활에 균열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폴에 대한 시몽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폴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폴을 기다리고 폴이 퇴근하면 어떻게든 그 순간을 붙잡으려고 애썼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디너 파티에서 시몽의 시선이 마치 등대처럼 2분 간격으로 폴의 얼굴에 머물렀다라는 문장인데 이거 버지니아 골프의 등대로에 등장하는 문장을 살짝 패러디한 건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너무 제대로 표현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시몽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2분에 한 번씩 폴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것이 마치 등대 같았다. 이런 표현이 멋지기도 하지만 폴과 시몽의 관계를 아주 제대로 짚어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독자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로제는 폴과 시몽의 사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그만큼 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로제의 마음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힘들겠죠. 폴의 경우는 로제와는 달랐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채 혼자 늙어가다가 갑자기 매일 밤 화려한 약속이 생겼고 가는 곳마다 다른 여자들의 질투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그녀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로제에 비해서 시몽은 그녀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신을 기다리는 시몽을 보다 못해서 이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몽은 폴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폴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활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었겠죠. 나이가 들면 배낭을 메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 그냥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시몽은 그녀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책 한 권 들고 있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폴은 또 지쳐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고독에 지쳤었지만 이제는 사랑에 지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몽에게 폴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이젠 난 늙었어. 늙은 것 같아. 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되고요. 이번 주는 유난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일기예보에는 다음 주부터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파가 오려고 이번 주가 유난히 따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씨의 읽기에는 역시 이 책이 참 좋았다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찾아오는 따뜻한 며칠 같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비참하니까 촛불이 꺼지기 직전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작가 사강은 독자들에게 어떤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주가 아무리 따뜻해도 다음 주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답답하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번에는 왠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지나간 여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가올 계절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겨울은 겨울만의 매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대해도 좋겠구나. 겨울이라면 적어도 책은 많이 읽을 수 있겠지.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편한 사람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계절과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이에 현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느라고 역시 다시 오지 않은 현재를 잃어버리기보다는 모두 다가올 계절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